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에 1,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오늘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, 조민 씨에게 1,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20일자 온라인 기사에서 먼저 씻으세요, 성매매 유인의 지갑턴 3인조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혼성절도범 기사에 조 대표 부녀 삽화를 실었습니다. 알고 보니 넉 달 전 조선일보에 실린 조 대표 부녀 관련 기고문에 쓰인 삽화를 재활용했던 건데 이 사실을 안 조 대표는 폐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며 분노했습니다. 조 대표는 당시 담당자와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자신과 딸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논란이 확산되자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삽화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고 담당 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,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했다며 한계면을 털어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. 조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조선일보가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나를 그 50대 남성으로 내 딸을 20대 여성으로 묘사한 그림을 그려넣었다. 이 폐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간략히 언급하며 판결 관련 기사를 첨부했습니다. 이 폐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.